OK, let's go! 소리 빵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설레. 떨린다. Watch me, I'ma be dancing. I'm on the move with my hands up. Ready, I'm way away. So I'm a supernova high. Play with time, get in my spine. Aliens, they look too much. Seeing circles in the sky. Bad number waves. Scratch that, bring it back. Going in the bitch mud. The universal binary gun. It wasn't, wasn't, wasn't it? It does. 299-792. You're not a bad girl. But it's alright though I'm on a glitch all. I'm on a glitch all. I'm on a glitch all. How about this? Laptop rhythm. ie, an album. Let's go! Y'all. I'm on a glitch. I'm on a glitch. I want to take note. I want to take note. We're one of the best. It's someone who has done the best. Really? You need to be more like this. You really need to be more like this. 진짜 목소리 안 예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게 해봐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진짜 해봐야 알 것 같아서 한 번은 더 녹음을 해보자는 근데 마지막 한 마디만 놓고서 얘만 놓으면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진성은 마지막 한 마디만 주는 브릿지게이 정도는 녹음을 하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녹음은 진짜 안 해보는 게 쿨하게 하면서 할 정도의 키를 원하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 근데 사실 이 노래 자체가 형 말 그대로 키를 낮췄다 해서 뭔가 느낌상이 달라지는 게 없어서 너무 크게 막 갑자기 다운되지 이게 아니여서 역시나 똑같이 녹음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기 짧아야 되네 격은 저거면 핍업해 격은 저거면 격은 저거면 핍업해 엔진성도 비염해 격은 저거면 핍업해 니가 다가와 웁웁 니가 다가와 웁디웁 숨이 멎는데 가볼게요 니가 다가와 웁디웁 숨이 멎는데 좋아야 empleo 빠른가? 좀 더 여유 있게 할까요? 네 왜 이럴까 짜리 이거 한번, 멎는데만 같이 들어봐도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네 어어 그렇게 밀어야 감정이 깊어질 것 같아 코러스를 완성할게요 셋 마지막으로 만화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같이 들어봐 그럼. 감정만 떠도는. 감정만 떠도는. 감정만 떠도는. 감정만 떠도는. 아 다시 할게요. 들어볼게요. 아쉽죠 형. 아쉽죠 형. 아쉽죠 형. 네 오늘 저희 글리치 타이틀곡. 녹음이 끝이 났는데요. 곡이 굉장히 좀. 저희가 읽던 곡 중에서. 되게 어려운 편에. 속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모두 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곡이 굉장히 워낙 에너제틱하고. 좀 중독성 강한 곡이기 때문에. 우리 듣는 시즌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녹음에서. 목이 다 셨나봐요. 힘드네요. 목이 다 셨나봐요. 네. 어때요? 다시 할게요. 바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뻐. 일단 듣고gangen 부話 숨을게 할게요. 어지리. 전의 socialistтор음. 엑셀. 이쁘 새 solutions. 전의 innovative. 기성팀의 제 Hamilton casos.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엑셀. 이쁘쌤. 들ромBrake. 이쁘다는 зай governor 좀. 대단히 되게 Millenniumиком SP streak. 알맨. 맞아요?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좋은데 밝은 느낌 좋은데 밝은 기분 좀 내볼게 이제 아 한번 더 하실게요 이 노래 진짜 빡세다 뭐지? 춤도 진짜 빡센데 아 너무 그랬나? 너무 빡빡 이렇게 했던거 같으죠? 너무 빡빡 이렇게 했던거 같으니?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이 노래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299792 pe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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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7 per second 2997 per second NCT DREAM의 GLITCH 앨범에 태틀곡 GLITCH를 녹음을 했는데 저희 애들이랑 다같이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다들 좀 타이틀을 임하는 마음이 여태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열심히 했고 애들도 열심히 한게 느껴져서 저도 더 힙 얻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렛츠 듣고 저희의 에너지를 잘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춤으로도 많이 많이 돌을 지킬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의 이 톤을 상상을 이미 하긴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좋거든? 근데 톤은 이미 무거우니까 리듬까지 무거우면 너무 헤비해질 것 같아서 그냥 리듬만 좀 더 더 땡기는 느낌 뭔지 알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미모가 미모 여기서 포인트 하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 너의 미모 어 너의 미모 이게 그냥 너의 미모 말고 너의 미모 클릭 미모에 약간 너의 매력의 소스가 약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 살짝 조금 대충 불한 느낌 그거는 너가 그냥 편한 걸로 잘하는 걸로 뭐 너의 미모 나는 솔직히 이런 거가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어 우리가 안무를 짰잖아 어 해주셨잖아요 그 안무랑 뭔가 아 더 세야 될 것 같아서? 약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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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럿으로 굳이 안 해도 돼 그게 오히려 더 어려워 파일럿? 그냥 파일럿 인 디 에어 내가 봤을 때 아로 이 러의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아로 아로 그냥 아로 오케이 이것도 괜찮은데 나는 약간 너 파트가 내가 딱 하고 너가 목소리로 너라는 파트가 왔다는 거를 여기에서 난 느껴지는 것 같아 어 오케이 wait it wait i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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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아 힌트 마 마이 한방에 퍼지는 왼손 wait it wait it wait 이건 침묵적인 사태 아 고담을 하려고 발걸음을 발걸음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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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2집 타드곡 글리치를 녹음했는데요 이제 앞에 한 녹음을 한 형들이 되게 어렵다고 상상 이상으로 되게 어렵다고 해서 되게 걱정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까지 저희가 녹음했던 것들 중에서 되게 감을 잡기 어려운 거였고 후렴이 되게 높거든요 약간 보기 갔어요 지금 보기 갔고요 오늘 아침에 천지 이것저것 찍고 천러 갔는데 천러한테 이제 녹음 파이팅 녹음을 하죠 진짜 사업 부라고 했다고 전의 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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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факacion 텐레스 앞붙이 주powers 이게 Cem 전의陪 놀라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놀라지 않아도 돼 오류 하나쯤 I like it 자 음 풀이 짧게 그냥 한마디 긁으면서 긁으면서 쌓아줘 최대한 라이브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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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이제 그만해도 돼? 저희 타이틀곡을 녹음을 했고요 또 신선한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녹음을 정말 높게 높게 힘들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타이틀곡 글리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 스피딩 업 고 스피딩 업 니 우울 숨이 멎는데 가속도를 타는 심장 고 스피딩 업 이 감정 이 감정은 이 감정은 고 스피딩 업 이 감정은 어떤 말도 can't get enough 고 스피딩 업 이 감정은 어떤 말도 can't get enough 그 감도 안 돼? 고 스피딩 업 고 스피딩 업 고 스피딩 업 고 스피딩 업 해 봐 좀 해 고것도 안 돼? 3번 찍으면 더 안 돼? 모니터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나선 감각들이 내 몸을 지배해 지배해! 지배해! 머릿속이 천지돼 나선 감각들이 내 몸을 지배해 내 몸을 지배해 내 몸을 지배해 내 몸을 지배해 넘어갈게요 오늘은 타이틀 Glitch 녹음했는데 불렀을 때 뭔가 맛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빨리 저렴한 것 같고 타이틀 많이 기대해주세요 멋있어요 멋있을 거예요 마스코 냠 응 사이틀 라이스 맑은 왼쪽 흰 나의 숲을 키워내 나의 숲을 키워내 어 이거 이렇게 해봐 나의 숲을 키워내 나의 숲을 키워내 오케이 다 넣어줄게요 넵 넵 좋아 너 아닌 다른 모든 건 out of the space 너무 확 약해지나요? 다른 것보다 아웃이잖아요 오웃이 되는 것처럼 아웃 너 아닌 다른 모든 건 out of the space out of the space out of the space 저의 아래 로마 Regretion 노아리 로마 Repetition 춤출때도 아 아닌가 춤은 또 막 막 그게 아니어가지고 보컬이 걸려서 오늘 우리 타이틀곡 필치를 녹음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곡인 것 같더라구요 들었을 때도 그렇고 녹음을 했을 때도 그렇고 멤버들이 엄청 멋있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곡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마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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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왓츠 미 암호 비 를 붙이고 왓츠 미 암호 비 크레이지 를 살리는 게 왓츠 미 암호 비 크레이지 이렇게 아우 좋아요 괜찮은데? 네 기회를 해볼게요 이거 한방에 퍼지는 왓츠 미 암호 비 너무 좋다 생각한 거는 한방에 퍼지는 발음이 좀 쎄졌잖아요 그래서 퍼 할 때 좀 이렇게 뱉어내는 터트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어? 쎄트 미 암호 보인다 어? 좋아 너를 꿈꾸는 날 밤새 너 없는 꿈은 전부 날 매일 시작된 그레이치 못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 이제 사랑에 이게 약간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사랑이면 이런 느낌이여갖고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되는거죠 나는 좋아 넘어갈게요 마지막 한 번 더 뭔가 이상한데? 맞아요? 이게 화가요 에어 아니면 에어 . . 이러고 돌아, I'm in! 너 아니, 너만! 저희의 상규 2집 타이틀곡 Glitch라는 곡을 오늘 지금 녹음을 했는데요. 굉장히 통통 튀기도 하면서 묵직하면서 그런 힙합스러움이 많이 가미된 곡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Glitch라는 곡이 이때까지 했던 드림 곡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쿨해봐야 되고 칠해봐야 되고 되게 멋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어야 되는 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센 곡이라 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기까지가 참 어려운 녹음이지 않았나 싶어서 결과물이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Glitch이 가능한 사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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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